아 여기선 만화 게이지가 없어지네 해변가에서 봤던 그거거든 이게 시공간이 느려집니다 여기 오니까 여기를 빠져나가면 쓸 수 있고 여기 들어오면 못쓰고 물어봐요 걸음 쇼드이스 에잇 아 으 뭔 소리가 난다 여기도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여고 넘어갈 수는 없고 잠겨있고 던져서 안 깨져요 도대체 뭘 캐는 광산인가 이런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광산이야 바삭한양님 감사합니다 비어 비어 1번 2번 3번 4번 2번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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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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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5번 5번 10번 5번 5번 11선 비다 150선 50 эту 45ber 50 51 51 52 if you 로젠버그씨가 왜 손편지를 써놓으셨지? 타자기를 안 써놓으시고 어차피 여기 안 열리고 여기를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걸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네군데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끌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닐까? 여기 이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방이 있는데 장치들을 켜면서 저 마크 저 할아버지 마크 저게 보통 나가는 길이었는데 마나 설지에 녹색 게이지는 스테미나입니다 스테미나 뭐 안 열려 다 뭐 안 열려 다 뭐가 좀 조합을 해보려고 해도 조합할 수 있는 꺼리가 안 나와요 여기는 막혀있던데 여기는 막혀있던데 여기는 막혀있던데 울렘가 여기 들어간거 이리 좋아한다고 여름이 이리 좋아한다는 게 이리 좋아한다는 것 저거를 키는 건가 본데 문이 잠겨 있단 말이지 돌리자 여기서 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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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염력을 쓸 수 있다는 걸 까먹어 하고 있었네 염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철창 밖에서 철창 밖에서 감사감사 이건 뭐지? 욕폭 지금 뭔가 스위치를 켰죠 스위치를 켰는데 뭔가 활성화가 되었는지 봅시다 활성화가 된게 없어 들어가면은 만화를 못써 저거를 스위치를 꺼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가를 하면은 분명히 이게 여기 있는 가운데 이 손톱이 없어질거야 여기 원래 열렸었나? 여기 원래 열렸었나?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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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바라는게 뭘까 여기서 나에게 바라는거 안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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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뭔지 몰라가지고 꺼져서 그거 파란색 꺼져서 그거 파란색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여기 눈이 안보이는 놈 같애 어 눈이 안보이는 놈인거 저렇게 앞에 있는데 못볼 리가 없어 왜 여기 안 지나가지? 없어 저러갔나? 저 괴물이 있는 곳인데 저장은 안되서 지금 이걸 나도 던져보고 싶거든? 솔직하게? 면상에다 한번 날려보고 싶은데 저장이 안되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 그걸 담보로 테스트하기 너무 좀 그렇지 않아 혼자 게임하는 거면 나도 던져봤겠지 저장은 어디로 가 저장은 어디로 가 저장은 어디로 가 쟤가 어디갔지? 쟤가 어디갔지? 일루 여기 들어가는 건 내가 봤는데 아니야 이 밸브는 손으로 안 돼 돌아가는 밸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요 이 색이 없다? 없어졌어 신기한 놈이 진짜 일루 들어갔거든 분명히 이거 환상 아니야 환상? 내가 봤을 땐 환상인데 이거 어 저기 스위치 여기를 나가는 거네 그냥 왜냐면 아까 치면 이것 때문에 여기를 못 나갔거든 잠겼고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지 그 놈은 어디서든 튀어나오더라고 야 진짜 광산이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시설이 좋아 백년을 바라보고 지은 시설이야 이 정도면 이거 일루 가서 이거 작동하는 것 같은데 또 내려가나요? 아 이제 올라간다 아 다행이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왔어 저장됐어 좋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안 열리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안 열리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안 열리죠 증기는 조심 지금 어? 아아 증기 증기가 꺼진거지 어? 야아 길이 여깄구만 이것들이 여기다가 길을 어 증기가 또 있어 에! 어? 나 어떡하지? 앞뒤로 앞뒤로도 못 가는데 이거 한 번 더 있었다고? 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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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두 갠가? 뭘 죽어 이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위협적인 것도 없었는데 내가 어려운 게임이 아니야 그렇게 어려웠었으면 지금까지 몇 번 죽었어야지 이런데서 피채우면 되지 아니 삽이 있네 아잇 아잇 어 이런거 뭐야 전기 킹건가? 오 전기 조심 이 지금 열렸어 불이 있고 이게 처음에 타고 온 엘리베이터지 그러면 이걸 다시 켜면 불이 꺼질 것 같애 이거 돌려 오 나갈 수 있나 아 여기 지금 바깥에 불빛 아닙니까 이거 여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열려 딱봐도 여기 넘어가란 얘기 같은데 세우는거 안되나 하나가 더 필요해 열려라 어 뭐야 의무실 다이어리 오브 어플릭션 로젠버그씨가 이 로젠버그라면 박사가 뭔가 실험하면서 이 괴생명체를 만들어낸 것 같아 내가 봤을때 어 이거 뭐지 시차 가까이서 보여달라고 그거 뭐 봐서 뭐한다고 이거 거적대기인데 여기가 이사람 그건가 봐 사무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템 템 템 템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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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 안 열리고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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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해 써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 아 카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다쳤고 여기도 다쳤고 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긴 처음에 들어온 길이고 아 여기 열리잖아 그래 체력 설마 여기 뭐 스위치 같은 게 보인다거나 그런 거 없는데 왼쪽에 아까 길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긴 아까 들어갔던데고 아 이건가? 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한 번 넘게 해보니까 괴물이 처음에 나오면 시간 지나면 안와 그렇더라고 안심해도 돼 이거 구하는 거 같다 이거 이거 하고 꼽을 거 이거 하고 두 개 두 개 구하는 거 같아요 쪽지 쪽지 바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네 아 아 지금 잠시만 이거 해골인가? 여기 어디지? 뭐야 어 시체 없어졌어 아 여기 하나 누워있었대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방이야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저거 연구실 연구실 슬리핑쿼터 수면구역 아 빌리지 바아aks 침대 있네요 화장실이 화장실인가? 아아 이거 안해도 되야 돼 아아 음 음 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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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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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위치가 있네 흐흫 흐흫 왜 올리지? 엑싯! 아 아잇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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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흐흫 흑